마이크 키면 5억원 안 줄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 왔어요 맛있네요 테이스트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했지만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잘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면 뭐 안되나 안되겠다 저거부터 밀죠 일단 먼저 밀고 가야겠다 이거는 갈게요 하이사는 못오거든요 아 이거 카소스가 죽었는데 좋습니다 나쁘지 않다 뭐 갈고리 있으니까 사인드 좀 더 해봅시다 카즉스 와도 빠질 수 있거든요 좋아요 세트 카즉스 타 못봤나 봤는데 그냥 싸운건가 까빙 W키면 보일텐데 악당이라서 잘 맞는데 좋습니다 카즉스 타이사는 못봤나 카즉스 타이사 노플 밀어넣고 아래쪽 고기다 밀어넣고 아래쪽 고기다 될만하지 않나 카즉스 타이사 노플 카즉스 타이사 카즉스 타이사 카즉스 타이사 너무 잘 컸는데 어 나 이건 먹기 좀 힘들 것 같아 카즉스 타이사가 안보여 어 여깄다 더블 빠졌는데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싸움봐도 괜찮지 않나 카즉스 타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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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사직치 있는거 상상도 못했네 좀 아쉬운 대 perdre 어? 뭐야. 아 리안드리. 리안드리에 좋았네요. 도망가자. 아 턴 쪽 붙어서 힘 좀 쉽죠. 그 앤 미드에 있는데? 안 하는 게 낫겠다. 좀 에바 같은데? 애매한데요? 아 까비해. 뭔가 쿨타임 크기가 됐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은데? 뭔가 아쉽네. 아 이거 해보고 싶은데? 잠깐만. 해보자. 좋습니다. 아 까비해. 이게 이렇게 돼? 어 나쁘지 않다. 여기까지 하죠. 돈이 너무 많은데? 캠 사오자. 징수만 뽑을게. 미안하다. 미안 미안. 어우 맛있다. 야합니다. 세트 쪽? 바비. 좋아요. 이거는 안 좋아요. 아 이거 다 죽었네. 와도 없는 것 같은데? 좋습니다. 아론까지. 저희 라인이 안 좋아서 여기서 지면 안 되는데? 지면 손해 좀 크거든요? 여기서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? 안 좋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. 그냥 깔끔하게 용 먹죠. 아 이거는 좀 더 해보고 싶은데? 누구 한 명 올 법도 한데 여기는? 이걸 아무도 안 온다고? 따늘하다. 따늘하네요. 빌자. 의식하는 것 같은데? 도와줄 사람 없나? 어우 나 죽을 뻔했어. 깜짝이야. 어 잘 왔네요. 좋습니다. 어우 까비. 아 클릭이 살짝 아쉬웠다. 그래도 이득 본 것 같네요. 다행히. 뭐 수호천사 가야된다. 안가니까 또 무섭네. 데미지가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도망가자. 카딕스가 무섭다. 이블린처럼 잘 하시네요. 아이 그럼요. 악세한 장인입니다. 그게 맞나? 맞네? 아닌가? 좀 애매한데 이러면? 어 좋아요. 카딕스 뒤에 있는데 뭐 올 수 있나? 모르겠네. 카딕스 어디 갔지? 오 귀환했구나. 에라이. 공으로 깨버리기. 어 재밌어. 하하하하. 재즈. 하토 좀 잘해줬다. 어랍쇼? 3등 아무튼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